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안 국화관면회과 교회장 이부규입니다. 먼저 오스템 수요 세미나에 저희 학회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이번 수요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개정 발간한 최신 국화관면회과 학교과서를 기반으로 각 챕터별로 젊고 유능한 검증된 여러 교수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. 아마도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새로운 최신 트렌드의 국화관면회과 지식을 습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